선생님한테 작년 5월경에 턱 끝 수술 받았던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며 살고 있죠. 당시 양학 수술까지 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는데 정신적 문제가 더 크다며 제 사진은 출력해서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오라고 하셨죠. 제 사진을 보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객관적 시선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제 처음의 니즈와는 다르게 선생님 말씀대로 비대칭 부분만 약간 다듬기로 하고 수술을 받았었네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 말씀 따라 신중하게 제 모습을 보고 원하는 모습을 생각한 후 수술을 결정한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왜 그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했을까? 내 소중했던 그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을까? 하며 수술받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부작용은 없지만 이전의 내 소중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번씩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선생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찾을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네요. 물론 외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 내적 건강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수술받으신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마음에 오는 내용이 있죠. 이게 웃겨요. 제가 오늘 지친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유예요. 할 필요 없다는데 굳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 묻는 분. 마스크를 쓰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근데 나는 내 얼굴에 크게 불만은 없다. 수술할 필요 없고 굳이 뭐 한다면 이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으나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저한테 왜 저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어요? 라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한 40분을 떠들었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틀렸는데.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이상하다. 주변에서 왜 그럴까? 그 주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기대되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도대체 뭘 원하고 상담을 올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나? 아니면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인가? 라는 생각이 꽤나 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오늘도 상담했던 한 시간 넘게 오전에 상담했던 분은 의미 없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병원 올 때마다 펑펑 울어요.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얼굴이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mm가 크네, 작네 이런 걸로 또 한 시간씩 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만족의 끝은 어딜까?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말리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말려도 욕먹어요. 또 하나는 해줘도 욕먹어요. 말리면 말 더럽게 안 듣네. 지고집 더럽게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또 말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왜 안 말렸냐고 하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병원들이 환자가 원한다면 그냥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주나 안 해주나 욕먹는 건 매한 가지고 해주면 돈이라도 버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수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수술을 하나 했어요. 환자분이 굉장히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데 빠져서 펑펑 울고 그랬던 분이에요. 부모님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셨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결론은 환자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던 환자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잘못됐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수술을 왜?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장님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을 꼭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모셔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수술 정말 하기 싫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의미도 없다. 환자한테도.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수술을 했어요. 하면서도 그랬어요. 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환자가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또 몇 달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는 두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수술할 때는 환자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나한테 수술받았다 소리 하지마. 내가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젊은 나이에, 쓸데없는 성형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젊은 시간을 활용하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는 게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컴플렉스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플러스 요인을 많이 받게도 되죠. 오늘 그 마스크 환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잘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에잉? 제가 그랬어요. 에잉? 이랬어요. 그 얘기는 눈이 잘 생기고 여기가 아주 못생겼으면 성립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엄청난 흉터가 있다거나. 잘생겼어요.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자기 얼굴이 마스크 벗은 모습에 불만이 없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좀 잘 못 대한대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이 글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수술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잃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더하기 빼기예요. 마개인이라고 하죠. 주고 받는 거예요.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희생하는 게 작으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되는 효과가 이만큼인데 이만한 희생은 치를 수 있잖아요. 100원 주고 1,000원 받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100원 정도 없어져도 1,000원이 생기는데. 그런데 100원 주고 100원 받는 짓은 굳이 번거롭게 뭐 하러 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100원 주고 10원 받는 짓을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원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든 게 그거예요. 얻을 게 별로 없고 그런데 굳이 왜? 이라는데 그게 너무 하나 자기한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느껴버리는 집착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글들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조금 이런 부분들 한 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O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